자 우리 우상통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자 4월 6일 유파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자 내일하고 모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마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기 때문에 꽃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또 혹시라도 뭐 그런 거 하루 정도 쉬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아 그 이제 우리 이제 100일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되거든요 아 그 전에 한 번 정도 숨고 오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뭐 아이들 때문에 뭐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하루 정도 이렇게 나들이를 가셔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또 갔다 와서 괜히 막 조바심들고 공부 더 안 되고 며칠 허송세월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제 고시 공부했던 친구 나중에 이제 10년 만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고시 공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가서 이렇게 꼬셔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하루 그냥 보내고 나면 막 며칠 동안 막 초조하고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는 이 녀석이 시험을 포기했나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포기했나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루 그냥 놀고 즐기고 그러고 그냥 또 이제 와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니까 더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우리가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일을 막 죽어라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쓰러져요 쓰러져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씩 숨을 골라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곧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그 전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번 주말에 꽃구경 가셔야 될 경우에 너무 또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하루 정도 예쁜 벚꽃 보면서 저는 근데 이 벚꽃 시즌 되면 저희 저는 뭐 일부러 꽃구경 가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 근처에 벚꽃나무가 너무 많아서 출퇴근할 때 보면은 굳이 뭐 어디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런데 가봐야 뭐 맨 뭐 야시장 이런 뭐 장사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어떤 그 물론 꽃 자체는 이쁘지만 그런 뭔가가 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길가에 있는 이런 벚꽃나무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이 벚꽃 보면 항상 저는 드는 생각이 아 이 버스커버스커가 또 떼돈 버는 시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부러워요 그죠 매년 벚꽃은 필 거고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명곡 하나를 남김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아마 입금 받을걸요 그죠 매년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버스커버스커가 돈을 수거하는 그런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부러워요 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어찌됐건 이번 이번 주말에 꽃놀이 가시는 분들 꽃구경 가시는 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괜히 거기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또 한번 숨을 이렇게 좀 고른 다음에 이젠 정말 숨차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다짐도 한번 해보고 예쁜 꽃을 보면서 마음도 좀 정화를 시키고 자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00일 플래너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 매번 나는 떨어지네 유수는 나를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뽑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벤트 계속 할 겁니다 다음에는 또 통닭 이벤트를 한번 할까요 이전에 통닭 이벤트 여러 번 했었는데 자 뭐 다음에 통닭 이벤트나 이런 거 한번 또 기획을 해서 또 조만간에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도전을 하시고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100일 전에 조금 힘내시라고 응원차 그냥 한 거니까 또 그거 안 뽑혔다고 또 너무 또 서운해하시거나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이제 우리 그런 플래너가 없더라도 플래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주소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100일 전에 빨리 저희가 발송해서 받아보일 수 있을 거고 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아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자 약속한 거지만 그 수첩에 100일 동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체크도 해보시고 정말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아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일 플래너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자 이제 100일부터 제가 이 플레이 유상통 메뉴에 유수의 100일 수험 다이어리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게 될 거예요 100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잖아요 100일 동안 제가 일기를 쓸 겁니다 매일매일 뭐를 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할 건지 자 이러한 유수의 수험일기를 쓸 거예요 제가 수험일기를 위에다 쓸 거고 밑에 여러분들 댓글들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댓글에다가 유수쌤 힘내세요 뭐 이거 응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거기다 수험일기를 100일 동안 매일 좋아하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했고 내일 무엇을 할지 이거를 이게 공개하는 게 좋아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래야 내가 더 이렇게 좀 뭔가 다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뭘 했나 이렇게 보면서 좀 뭔가 더 긴장도 할 수 있고 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저하고 100일 동안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100일 동안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한번 뭐 일요일 정도 이렇게 쉴 수도 있지만 쉬면 쉬는 대로 하여튼 제가 일기를 남길 테니까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제가 일기를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100일 수험 다이어리를 쓰면서 자 우리 정말 100일 힘차게 힘차게 한번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자 마지막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최선을 다 해보자고요 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며칠 그 제가 뭐 또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뭐 하고 있나 하셨겠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강의 만들어 올렸죠 여러분들 큐코드 해설 강의 이전에 댓글로 요청하신 문제들은 다 큐코드 해설 강의 다 올려드렸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고 이제 답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학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텍스트 짧은 거는 간단한 건 텍스트로 답변을 남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제가 텍스트 답변 달 때 인삿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짧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좀 이렇게 빨리 답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인삿말 뭐 이전에는 뭐 누구 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공 중이신가요 이렇게 쭉 썼었는데 이제 막 계속 답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조금 이제 그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동영상 답변을 계속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강좌는 이제 남은 강좌는 오늘 이제 조금 아까 단기완성 강좌 36강 촬영했으니까 인코딩 중이니까 올려드리면 되고 오늘 37강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계속 큐코드 녹음을 해서 그런지 이게 목이 너무 따가워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거 유파발 녹음하고 오늘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단기완성 강좌 몇 강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16년도 17년도 문제들 이제 해설 강의 계속 천천히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빠르게 진행 안 해도 계속 계속 이제 만들어 올려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큐코드 중요한 문제들 해설 강의들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 궁금한 문제들은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큐코드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답변 작업을 하면서 계속 큐코드 여러분 질문 주신 문제는 큐코드로 만들어 올리고 여러분들께 큐코드로 올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을 주실 때 가급적이면은 아마 질문 주실 때 제목 쓰고 밑에 큐코드 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걸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큐코드 검색할 때 그 질문이 같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큐코드 검색할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들이나 답변 내용들을 보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답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안 달면 제가 답변을 달면서 큐코드를 입력해서 노출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좋잖아요 몇 번 문제에 대한 제 해설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들이 쭉 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해설 강의에서 몰랐던 것도 밑에 질문 답변 보다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궁금한 부분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문제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해당 문제 큐코드를 같이 남겨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뭐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좋은 문제 계속 만들어서 이제 적중 모의고사나 이런 파트에 또 올려드려야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작업들을 해나갈 겁니다 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힘차게 열심히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이제 본 강좌가 이제 어차피 이제 4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제작되어 있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여러분은 계속 이제 시작하셔야죠 이미 이제 기출 해설 시작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막 너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 해설 강의와 함께 보세요 함께 보시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문제 푸는 연습은 나중에 매직 적중 모의고사 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분석을 하면서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게 이런 게 핵심 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저와 함께 분석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그 내용이 그 내용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정규 이론에서 했던 거 단교환성에서 또 복습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다시 기출 해설에서 또 나오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 모르는 건 또 다시 본 교재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적중 모의고사에 좋은 문제들 계속 올려드리면 이제 그 좋은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실전원격 모의고사 때 이제 여러분들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 시간 관리하는 연습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힘들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큐코드 해설강의 녹음하다가 아 이러한 문제들은 참 여러분들이 좀 해설강의를 받으면 좋겠다 큐코드로 그냥 제가 해설강의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다 풀었다라고 안 보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제가 단기 심화환성 강좌에 심화학습 쪽으로 올리고 있죠 그죠? 두 문제 지금 올렸는데 심화학습 쪽으로 그거 올릴 거예요 자 물론 심화학습은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답변 작업 드리다가 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특히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브넷 마스크 보면 항상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의 그 이중 연결 리스트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계속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싱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거나 여러분들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특강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 올릴 거니까 적어도 시험장 가시기 한 달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단기 심화학습 강좌 그 중에 심화학습 탭을 이제 계속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 좀 그 좀 더 자세하게 좀 이 부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특강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범위를 점점 줄여드려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정규이론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이나 2016년도에 출제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는 제가 범위를 줄여드려야 되죠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범위를 줄이면서 여러분들께 연습시켜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워밍업 한 거고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활하게 좀 대화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100일 수험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거고 하니까 아마 이전 2016년도나 14년도나 이런 때보다 아무래도 저와 함께 더 이렇게 같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4월 중순 강좌 본강좌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것도 한 번 오프라인 특강도 한 번 정도 기획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으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파트들 좀 정리하는 이러한 것들로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또 오프라인 학원들과 또 강의실 대여나 이러한 것들이 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정확히 알 수 없고 강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가 또 이제 쭉 알아보고 또 가능할 때 여러분들께 또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만나서 제가 귀를 팍팍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힘을 드릴 테니까 오프라인으로도 한 번 정도 만날 기회에 한 두 번 정도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인 거고 저는 항상 믿고 있어요 우리 이번 시험에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유상통 분명히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뭐 70% 이상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했잖아요 그죠? 합격자분들 합격수기 있고요 우리 그간의 모든 과정들을 다 공개를 해놨잖아요 검증된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분명히 우리 유상통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70% 이상의 합격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워낙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또 이제 믿어야 돼요 스스로를 믿고 100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래요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시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한번 열심히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아 또 이제 다음 주 한 주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겠죠 곧 이제 100일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아 숨이 찰 정도로 어 정말 달려가야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잘 참아 이겨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아 유파발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저는 100일날 100일날 100일날이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일날 다시 유파발로 또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